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계신 사건이죠. 작년 5월 있었던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징역 20년 나왔죠? 네, 특히 여기서는 중요한 게 강간살인비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는 건데요. 그 점이 좀 일심이나 다른 지점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공분하고 또 한편으로 공감을 했던 큰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가해자가 가만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기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다. 이건 너무 명확했는데 문제는 무슨 죄명으로 처벌을 할까 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일단 중상해죄로 시작을 했다가요. 고의성과 심각성이 인정되면서 1심에서 살인비수죄가 적용이 돼서 1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이 사람이 출소하면 보복당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한다.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2년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 공분에 비해서 약한 처벌이 나온 건 가해자의 의도가 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이 컸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는 소위 무작위 살인의 경우 살인죄 중에 중간 정도 되는 수준으로 처벌을 합니다. 반면 강간 등 다른 중대 범죄를 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거나 살인미수하는 경우는 더 강한 처벌을 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난하는 줄 착각하고 쫓아갔다. 이런 핑계를 계속 댔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아니냐. 이런 의혹은 많았지만 가해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안 나와서 결국 무작위 살인으로 인정돼 조금 더 센 형량을 내리기는 1심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납득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는 여자를 쫓아가서 의식을 잃게 하고 끌고 가고 이게 전형적인 성범죄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무작위 살인 의도였다면 왜 끌고 가냐는 거죠. 그렇죠. 범인이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에 끌고 갔다가 다시 현관으로 혼자 도망가는 모습이 찍힐 때까지 한 7, 8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서 상황을 기억을 못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찾아와 성범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서 기억이 안 나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게 다였다고 하고요. DNA 검사도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옷 바깥 부분에서 한계 다였고 체내 DNA 채취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심에서 이게 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초동수사가 허술했는데도 인정이 된 거는 무엇보다 피해자 스스로 성범죄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1차 무서워서 구석으로 데려갔고 계속 깨우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믿기가 어렵죠. 가해자가 나간 2분 후에 최초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이분과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 범인은 나는 벗긴 적 없다.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2분 사이에 제3자가 등장해서 벗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피해자는 검찰과 재판부 그리고 언론에 계속 추가적인 수사 요청을 했고요. 피해자는 범인을 더 세게 처벌하는 것보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나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고요. 결국 피해자가 입었던 옷에 대해 검찰이 재검정을 요청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수사가 진전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새 증거가 나온 건가요? 일단 이 바지에 단추가 많고 딱 맞는 사이즈라 저절로 벗겨질 수 없다. 이걸 법원이 인정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지 안쪽에서 범인의 DNA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증거로 강간살인 미수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고요. 검찰도 이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어나 20년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그럼 초등수사 단계에서 조금만 꼼꼼하게 살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범죄자 개인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는 것도 중요한데 피해자가 기억이 없고 또 옷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경이 성범죄 가능성을 너무 초기 수사에서 쉽게 배제해버린 것이 좀 정확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께서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용기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진실을 밝히게 해준 용기에 정말 감사드리고 일상으로 회복이 좀 순탄하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이하 논문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